아이고 뭐야 없어 이게 보통의 그 거기로 물 안빠지는거에요? 빻혀서 안받쳐도 되는거야? 받쳐야지 완전 맹물이네 맹물 아 이게 뭐에요 그 맹물 아니게 물에 나가야 되겠다는거명 부두 엑이치 triumph 약간 부두 엑은 digit起 agna dinheiro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깜짝이야 오레오리 막걸먹으면 다진 마늘 고춧가루 반돌 갈 때까지 이것은 얼마나 넣어야 되는거에요? 4리터 4리터 다 들어가는거에요? 우리나라 차는 4리터만 넣으면 딱 맞는거에요 저 러시아나 그런 추운 날씨에는 이것을 더 넣어야지 더 넣는다는게 무슨 얘기에요? 양을 더 넣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이 부동향을 더 넣어야지 부동향을 러시아 고추 러시아 research 보조통 리액션 여기에서 다 넣고 남은 거나 여기서 또 맞아넣는 거 다 안 찬 거 같네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차가 끼울어져서 그런가 상사점 하사점이 있잖아요 상하 여기 보세요 여기를 L하고 F 있잖아요 로우하고 풀 그 중간에 맞춰야 된다 이거지 로우하고 L하고 F 중간에 구동력 마개 구동력 마개가 라지에다 마개 아니에요 결국은 냉각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